여기는 신대방역하고 구로디지털역 사이에 있는 복층입니다. 가격부터 말하면 가격은 500에 50이구요. 앞에 막힌거 없이 뻥 뚫려있고 구로디지털역에서 한 500m? 신대방역에서 한 600m? 그래서 어느 두개의 역 다 10분은 안걸릴 것 같아요. 그리고 일단 복층이라 위의 공간도 있지만 이 아래 공간 정도만 해도 한 4평 5평 되어보이고 위에도 한두평 정도 복층 공간이 있습니다. 옵션은 풀옵션이고 여기는 TV까지 있네요. TV까지 있고 여기 이제 계단을 올라가면 복층 공간이 있습니다. 복층이다 보니까 위에서는 쓸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아니구요. 뭐 여기 위에서 영화관처럼 꾸며도 되겠네요. 넓이가 매트리스까지도 충분히 들어갈 것 같고 가격이 500에 50으로 복층 중에서는 좀 많이 저렴한 편입니다. 이것보다 이제 더 큰 복층도 있어요. 근데 그거는 이제 월세가 한 70정도 나가고 그래서 500에 50이면 복층 공간인 것까지 생각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 술 많이 먹고 다음날 위에서 자다가 뭐 계단에서 굴을 수도 있으니까요. 이런 거는 조심하면 될 것 같고 뷰 좋고 가격 나쁘지 않습니다.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복층입니다. 위치 좋구요. 위치 좋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